1분 뿐입니다. 강원도 홍천군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하얀시 마리코씨가 사랑의 배터리를 불러드립니다. 강원도 홍천군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하얀시 마리코씨가 사랑의 배터리를 불러드립니다. 허기산을 바다다다는, 강원도 홍천군에서 장려 tooth нашем Tel عن'm. 강원도 홍천군에서 장 rằng, Another of my Soulaine의 배터리를 불러보는 하얀,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바테리아 타들러워요 당신의 시옥사라 정말 나를요사라 당신이 나의 버텔이 내게 당신은 이 전부에요 당신이 너무 좋아요 완전 좋아요 바라플리니사라 주도미니사라 당신이 자기름이다 감사합니다 송혜인 선생님 인사드렸습니다 인사드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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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어머 큰절을 울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일본분입니다 근데 한복을 너무 예쁘게 입으셨다 아주 활용하고 예쁩니다 저 아나운서 정말로 입고 없죠 한국인은 저보다 한복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?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은 트로트카스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광장시장에서 만들었어요 광장시장에서 걸까 싶다고 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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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시다고요 트로트카스가 금입니까? 네 안됩니까? 꿈은 이루어져야겠죠 거기 안 통하면 나를 얘기하면 돼 선생님 오빠 키워주세요 키워달라고? 키워주세요 트로트카스가 되고 싶어서 키워주세요 나도 안 컸는데 어떡해 그러면 우리 마리코 씨 저희가 노래를 살짝 한 곡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 자연조의 어머나가 좋아해요 어머나의 어머나 여러분 박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 어머나? 장윤경의 시작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태 마음이 갈대랍니다 안 돼요 왜 이래요 묻지 말래요 또 이상 내게 오늘 신명 안 돼요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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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 근데 우리 노래를 하시려면 우선 가사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들께서 외국 노래 하려고 하면 가사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그 가사 외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좀 또박또박 잘 불렀죠 예 점수를 들으면 한국에서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고 저를 보고 키워달라고 그러는데 뭐 저는 클 만큼 컸으니까 제가 좀 키워드리는 거 환영하십니까? 예 너무 좋아 야야야야 아주 됐습니다 합격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리코 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